안녕하십니까. 항공기상청 저고도 상담관 이인아입니다. 2022년 4월 4일 저고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8시 반 실황입니다. 현재 전국이 구름 없이 맑은 가운데 백령도를 중심으로는 온저고도 1000피트 미만의 매우 낮은 하층운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시정은 서해 5도와 수도권, 충청권 등을 중심으로 5km 내외로 낮은 곳이 있고, 바람은 대부분 약하게 불고 있으나 일부 강원 산지를 중심으로는 20나트 내외로 부는 곳이 있습니다. 오늘 예상되는 기상입니다. 현재 5km 미만의 시정은 기온이 올라가면서 차차 호전되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전국이 10km 이상의 VFR 기상을 보이겠습니다. 삭빙은 10,000피트 이하 상공의 기온이 영상으로 없겠으며, 난류는 3,000피트 내외 고도에서 강원 및 동해안을 중심으로 약하면서 보통 난류가 예상됩니다. 오늘 강수는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음은 구름 예상입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구름 없이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또한 오늘 특별히 예상되는 위험기상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4월 4일 저구도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왕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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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